떳따떳따변비엥 변종국입니다 오늘 정말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죠 브라질의 엠브라엘에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페르난도 마이너디 우리... 브로 우리 형님 모시고 엠브라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떳따떳따변비엥 이룩합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페르난도 마이너디 엠브라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예요 브라질이예요 싱가포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요 우리 피디들이 갑자기 긴장이 있어 평소에 안 그러더니 영어가 나오니까 다 되지 꼿꼿이 서 계시네 이렇게? 제가 원래 저보다 잘생긴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를 안 해요 근데 오늘은 금기를 깼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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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따떳따 변비엥 떳딳딳따 비안비행 한국에서도 보잉과 에어버스가 많이 유명한데 사실 글로벌하게는 정말 브라질이 항공기 제조 강국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엠브라엘 데이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혹시 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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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CEO한테만 주는데 오피니언 리더라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좀 두고 엠브라엘에 대한 소개 우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브라엘 비행기 제조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항공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산투스 두 몬에 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e was one of the first invenctors of aircraft More than 100 years ago, right? He was flying his 14Bs aircraft around Paris He's a brilliant guy that we honored very much 산투스 두 몬 was also the inventor of the wrist watch You know what? Cartier, the famous watchmaker, they have a 산투스 두 몬 watch 아 진짜로? 오우! 미국에서의 휴대전화를 입고 있는 곳에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포켓몬이예요 그리고 그는 프라티에, 그는 개인의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는 프라티에 대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산토스 두 몬트는 이의 휴대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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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가 되었죠? 가르띠이 한번 차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사실 엠브라엘 항공기가 한국 상공을 날아다닌 게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사와 엠브라엘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we had a small presence in a few years ago with a small operator they were flying the ERJ 145 which is our first generation of regional jets developed in the 90s there are other things that we do in Korea we have partnership with suppliers in Korea for instance, ASCAI, Korean aerospace industries, SDKs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항덕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엠브라엘의 라이너로 전에는 3,4 그 광고위기장에서 경제사 공공 중, 그리고 제작제자들에게 전용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시작한 같은 경제적인 그런데 이 크기로는 지금, 1925mm, 그 기술의 основ니다. 오늘은 A2의inar입니다. 3개의 세제 자체로는 이 크기의 가장 큰 무게대기, 166cm에 2kg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186cm의 세제입니다. 그리고 190cm, 즉 100cm의 에이입니다. 이 크기는 가장 아름다운 학생들인 것입니다. chorus 배고파가 가장 적은 기계를 더 이륙입니다. 나뉘는 우리의 가장 많은 기종이 737, 800 기종이 제일 많이 뜨고 있는데 그게 190 정도 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작은 세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랑 친환경성이 어마어마한 항공기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완전히 대전했었죠 저희는 뇌전화기 등의 퇴왕 등의 기종이 플라이바이트와 그리고 에미션 등의 방식이 전혀 한낮에 대한 기종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아이콘이 정말 벤치마크인 것 같아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모델이에요 작은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울릉도도 가야 되고 흑산도도 가고 이런 공항들이 많이 생기면 또 한 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홍보대행 담당자 같아요 가성비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하는데 이 브로쇼를 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프로핏 헌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요 기가 막힌 문구예요 신문사 제목 뽑는 에디팅 팀에 붙여야 돼요 이게 프로핏 헌팅을 하고 있는 그린 크레덴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스테이너벌 웨이 우리가 한국 시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엠브라에어의 글로벌 성과가 어떤지 좀 자랑을 저희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엠브라에어는 지난 50년에 우리가 8,000여행에 100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메인 에어라이언 브랜드가 제잇을 운영하는 그런 제잇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켓의 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잇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에데브아에어는 핀논 100도 핀논 300도 핀논 300도 세계의 가장 가장 최고의 제작용품은 10년 정도의 배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프레토 500도 그리고 600도 가장 최근에 제작한 제작용품이 정말 크기적인 공공공공장 큰 공공공장 팬데믹에서 상승한 시점에서 다른 제작용품이 더욱 더 더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잘 향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뭐 커머셜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또 한 뉴스는 없나요? 와, 그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더 이상의 댓글만 남겨요. 성과가 있을 때에는 먼저 좀 알려주시면 돼요. 네, 브레이킹 뉴스. 제가 브레이킹 뉴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신문을 그냥 반면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축하해요. 따따따따 변비행! 따따따따 변비행! 사실 저희도 브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엄청 먹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전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질문은 좀 재미있어요. 일반 브라질이의 전용 브라질이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어린이 다르다고 했죠? 우선 땀 땀 땀 땀 땀 땀이 안 돼. 음 아아 이런 게 있어요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아아 아이쿠 커피 좋아해요? 아아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제작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원 아웨어 메인터 에이터널 폰트 송파오로 approximately 브라질이 브라질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잘하는 곳이 돼서 알았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OK. 듀오? 프로미스. 어리가 더. 브라질 한번 가시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UAM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IVE, despite being a start-up, they had access to 5,000 engineers of Embraer with all this knowledge of aviation developed in the past 50 years. IVE was a company incubated inside Embraer, which by the way was just listed on New York Stock Exchange two days ago. We did certify 21 aircraft in the last 21 years, so we do know the aspect of aircraft certification very well in design. So I think all those points will help us to develop an efficient and very competitive product to the market. Do you know how to use it as an electric engine or how to use it at the same time? UAM is a full electric machine, right? And with the certification target for 2026, we're pretty confident that the batteries, technologies these days can enable this aircraft to fly. So there's a right-hand approach to the right-hand approach, and the right-hand approach to the right-hand approach. IVE-ITAL is what we call a lift plus cruise configuration, right? It has lift, propellers, and push propellers. for the cruise phase on the flight. There's no rotating, so it's just fixed propellers. And so that's what it makes a simple design, if you think on the maintenance aspects, right? Less movable parts. So if you think on the plane, you're going to have a plan, you're going to have a plan. I will. I will. I will. I will. Embraer is very keen to develop business in Korea, and I just hope and working hard with my colleague Sokwa, who is a Korean national to develop more business in the country. I wish we will achieve those dreams. If you have a chance to come to Brazil, if you com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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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ome to Korea. I hope you will enjoy the Embraer. I hope you will enjoy it. Thank you so much, everyone. Aloha, Bye, yo-haw-bye. Bye-bye. Bye, you-haw.